던출내러, 던출내러, 던출내러 왔습니다. 지금 운영하시나요? 왜 찍는 거예요, 지금? 사장님 혹시 식사되나요? 아니요. 너무 많아요. 저희 돼지예요. 회장님.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누구? 누구? 우리에게 도전한다고요? 누구야? 도대체 정체가 뭐야? 저희 음식이 워낙 양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난 다 못 먹을 것 같은데. 어떻게든 우리는 60분 안에 먹으면 되니까. 사장님이 저희를 아직 잘 모르셨는데.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. 대한민국 반강제 착한 식당 만들기 프로젝트. 담당할 수 있겠어? 매주 목요일 8시 던출내러 갑시다. 사장님들. 두라 두라 두라. 시청자 여러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